참여한 대 한상희 공정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상병 특검법 국회가 조속히 단호하게 재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와 법치와 정의를 내세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작검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의 것이로 탈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국민기만 헌법유린 법치 왜곡의 작태를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최상명 특검법은 한 영령의 회원을 위한 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를 바로잡는 그런 법이고 더 나아가서 법과 정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골격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광주민주항쟁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5월의 함성을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의 내리 속에 기억에 담아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5월의 함성은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불의에 재앙했던 그 목소리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가 뒤따르라는 그래서 우리는 뒤따르겠노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그 맹세를 지킬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줄곡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대왕적 권력 행사를 가로막고 우리가 주인임을 우리가 주권의 주체임을 선언해야 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대한민국 국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보수 진보를 따지고 여야를 따지면서 자고 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세상병 특검법이 시대의 대세이며 국민의 요구이며 주권자의 명령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주재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신속하게 보다 더 단호한 모습으로 세상병 특검법을 만들어내십시오. 우리는 그에 따라서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저항을 조직하고 지금 이 팻말에 나와 있듯이 입법청원을 조직할 것입니다. 5월의 함성을 따라서 그 앞서간 자를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되잡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